세윤 씨 김치전 맛있게 먹는 팁 저희가 그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옆에 마네킹에 있는 곱장 입었고요 그거 입고 여기 파밭에 있는 농사를 밭 농사를 하신 다음에 맛있게 김치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아직 후학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? 야 여기 선크림을 받... 아유 진짜 야이씨! 나도 억울하다 지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세윤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 갈아입고 만납시다 이건 좋다 이건 좋다 아유 기운을 내쉬고 좀 갑시다 아유 참... 갑시다 아 들고 가야 돼? 아 정신 차려! 집이 어디요? 제 특집이에요! 집이 어디요? 김치전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이 양반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집이 어디요? 내가 다 드릴게 이거 도시락 아니에요? 여기... 여기... 백인섭이 문세윤 특집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! 직접 농사 지시는 분 아 여기서...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섭외한 게 아니고 우리 오디오 감독님 친어머니세요 아 그분이 잘못이시나? 아 그분이 잘못이시나? 아 그분이 잘못이시나? 그분이 잘못이시네! 이런 거 섭외를 왜 해요? 아 그분이 잘못이시지? 어느정도 어떤 일수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나요? 이거 밥 매야지 바세매라고요? 바세매라고요? 네 어떻게 매요? 이거 해본 적이 있어? 저 예전에 이제 농알 같은 거 가면은 여기 아주 평화롭게 파가 잘 자라 있는 거 같잖아요? 반대로 보면은 이 파 빼고는 없어야 돼요 이게 아 그래요? 이거 이렇게 여기는 밟지 말고 네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 다른 풀만 아 다른 풀만 이렇게? 네 이렇게 오오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아 예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예 네 저희가 할게요 그럼 여기는 다 해야 되나요? 그럼 다 해야지 그래야 빈대떡국 먹고 가지 하하하하하하 이야 이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주 하반시 광활하다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? 이거는 한 1600평 1600평 이게 1600평이라고요? 이거 다 하고 가야 돼 아 이거 다 하고 가야 돼요? 아 난리 났네 예 어머니 그럼 저희가 열심히 더우시니까 일단 쉬고 계실게요 네 쉬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하아 저기 중간에서부터 한 도랑씩 맡아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것만 하고 우리 세윤 씨 맛있게 김치 잘 맛있게 먹는 팁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감정을 좀 드세요 윤세윤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특집이네요 이야 아아 아 이거 어떡해 주변이 너무 파다 너무 파야 아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? 근데 나 다 이런 거 해봤어? 난 지금 처음 해봐 근데 누나는 잘한다 어우 올려 엄청 그치? 어 나 좀 잘하는 거 같아 언젠지 잘하네? 응 하나 건드리면 안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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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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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돈데 세윤아 야 노래 하나 해봐라 야 이놈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파야 나는 파야 너무 파야 너무 파야 감사합니다.